비닐장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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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증나서 너무 이쁘다 예뻐서 짜증나 그 이유가 예뻐서 짜증나 너무 잘 어울렸어 전복부터 안 해? 끝났어? 야! 율빈이랑 오세요? 전 율빈, 율빈, 율빈 심율빈? 3회들 오는 건 내일인가 보지? 네 내일 구하러 가요 조금만 참아요 오늘만 참아, 밤이 길겠다 왜 이러세요? 그 떡볶이가 그만 떡볶이입니까? 이 어묵은 그냥 어묵이 아니에요 윤선배가 사온 거란 말입니다 저거같이 윤선배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뭐 하십니까? 저는 먹어보겠습니다 어묵이 어묵이 이만해 어묵이 이만해 어묵이 이만해 어묵이 이만해 어떻게 하는 거야 휴지 휴지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바로 갈게요 예은이 거 웬 마지막에 따라 자 모두 다 기립하시고 부활의 윤선배 파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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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여사가 만들었어 오징어랑 새우 커튼 커튼 바로 이거도 되겠는데 지우니까 계속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지코 맞다니까 자꾸 떨어져 다이어트 얘기해 다이어트 다이어트가 지금 무슨 맨 말인가 윤선배가 사건데 그 집 맞아 이거 다 떨어지는 거 보인다 다이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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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어트